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과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채업자 이야기는 한 두번, 세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과세 방법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고요. 다음에는 고발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고발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는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게 과세처분이 어떻게 법원에서 취소되는지 그 과정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고액의 세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세법이 이렇게 되는가? 이게 정상적인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사채업자를 이렇게 해서 6개업체를 찾아서 실질전주를 이제 A, 갑, 그 다음에 동생인 을, 그리고 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세금을 안 냈으니까 신고를 안 했었죠. 그럼 어떻게 소득금액을 세금을 물리느냐?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 수익금액을 찾아야 돼요. 한 달에 이 사람이 1년에 과세기간이니까 소득세는 1과세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4개 년도를 지금 이제 세무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연도에 각 연도마다 연도마다 내가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마다 수익금액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장부를 찾아내는 거죠. 장부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부 제출하세요. 그게 질문검사권이거든요. 세무조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 질문검사권입니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출을,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가장 큰 게 뭐죠? 장부를 비출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를. 우리가 신고를 하고 조세 채무가 성립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채이자를 해가지고 이자소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자소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자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납세의문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세액을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확정을 하는데 이 신고가 오류가 있거나 미미해요. 미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탈루가 있다 이거입니다. 탈루가.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다는 거를 조사관서가 이렇게 보니까 확인됐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경정을 하는 거예요. 경정.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세처분이에요. 이게 과세처분. 그런데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은 첫째가 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라 이거예요. 장부에 의해서. 이 장부가 있으면 복식부기의무, 단순기장의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더라도 무조건 장부가 있어야 된다. 일단은. 그런데 이 장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있어요. 이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수익금액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확인할 것이냐. 과세표준을 정해야 이 과표를 정해야만이 고박이 세월할 거 아닙니까? 이 과표라는 것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에서 일정 소득공제 같은 거 공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은 수익금액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라든지 이런 거 소득공제해주고 나머지 과표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은 정해졌고 과표를 잡기 위해서는 수익금액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소득금액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이 일단은 실질조사 결정이에요. 이거는 장부 이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 외의 자료 그 외의 자료로 실제로 수익금액이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원칙인데 이 장부도 없고 그의 자료도 제출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금액을 찾아야 되고 소득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추계조사 결정을 해라. 라고 소득세법 80조 사망의 단서에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령 153조인가 그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극히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이거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달 같은 경우도 공시 송달 그런 게 있어요. 송달을 하려고 그렇게 해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도 없는 경우 안 되는 경우에만 공시 송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계조사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실제 조사 결정을 먼저 다 해볼 수 있는 이 자료 가지고도 해보고 저 자료 가지고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추계조사 결정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계조사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매입비용. 매입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주요비용이라고 그래요. 주요비용이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것이 기타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타 경비. 그러면 이걸 수익금액에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금액에서 이거를 빼면은 이게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공제를 인적공제 같은 거 이런 거 기본공제 해주고 특별공제 해주고 나면은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로 가지고 이거를 첨단해야 되는데 이 주요비용이 장부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장부가 없다. 좋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추계조사를 하는데 이 주요비용은 증빙이 대부분 경우가 있겠죠. 인건비 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임대료도 어차피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거이고 매입비용은 매입원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증빙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기준 경비율로 해라 이거예요. 기준 경비율로. 국세청장이 매년 이렇게 고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6천만 원 직전 연도 6천만 원 매출이야. 그다음에 뭐 어떤 업종은 6천만 원이야. 그다음에 어떤 거는 3,600만 원. 어떤 경우는 2,400만 원. 미만 미만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 경비율로 단순 경비율로 이거를 그냥 단순 경비율로 계산해가지고 소득금액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준 경비율은 이것보다 이상의 매출을 가진 업체는 이 부분만 기준 경비율로 인정을 해줘라. 계산해가지고 기타 경비 있는 걸로 해주고 이거는 증빙 있는 것만 주요 비용 빼주고 나만은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추계조사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한 3억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한 12억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3억 신고를 했는데 12억을 적출을 당했으니까 나머지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9억을 누락시켜 버린 거잖아요. 9억을 누락시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9억을 그냥 다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과세해버리면 나는 그러면 본 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달라. 그런데 매출 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자료는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과세관청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추계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과세를 한다 이거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불복을 해야죠. 실질조사 결정으로 해야 되고 내가 인건비 간 거 있고 뭐 있고 이거 다 인정해달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복이 많아요. 왜? 매출을 빼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추계조사 결정이라든지 대응경비 이거 인정해달라 막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로비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것들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추계로 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조사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막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요만큼밖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소득금액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만큼밖에 못 받으면 이게 소득금액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재량의 영역이 있어요. 사실관계 판단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로비가 가능한다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로비가 아니라 있는 거를 있다고 긍정으로 봐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법리를 벗어나서 세무조사 로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사실관계 판단 부분에서 있는 거를 있다고 긍정으로 봐달라.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그걸 불복으로 끌고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로비하는 거예요. 용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 숙이면서 좀 긍정으로 봐달라. 있는 거를 있다고 봐달라.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라는 거는 세무공무원이 일단 과세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게 부실과세 여부는 당신이 알아서 불복해봐라.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개 숙이고 긍정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좀 인정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죠. 그거를 해달라는 거죠. 긍정으로 봐달라. 그게 이제 세무조사 로비의 효과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죠. 판단 여지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4집 이게 이제 추계조사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렇게 큰 액수가 아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죠. 우리가 고지가 되면은 세액을 확정하죠. 확정을 하잖아요. 고지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 고지하고 이 납기 이후에 언제까지 내라 해놓고 이제 체납자가 되잖아요. 체납자가 되면 이때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하는데 이때 안하고 이때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압류 이런 걸 보고 국세 확정 전 압류다 하는 거예요. 세액을 확정 전에 압류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미리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중요한 액수가 큰 경우 얼른 빨리 재산을 압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갑이라는 사채업자 실질 전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실질 전주다 이 사람이 어른 이 사람의 동생이다. 그러니까 이 갑의 재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얼른 확인해보니까 161억짜리 1억을 보전 압류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 부동산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빨리빨리 잡아야죠. 그다음에 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펴가지고 161억짜리를 얼른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예금도 못 찾아가게끔 한 9억 정도 돼요. 나머지가 이제 이 금액이죠. 152억 정도 152억 정도가 되죠. 부동산을 이런 거를 다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나 이러면서 더 계속 찾아요. 더 계속 찾아보니까 또 89억짜리가 또 나와. 이거는 이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 딱 쳐버리면 제 주민등록번호 쳐버리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일단 공부상 예금 이거는 100% 잡죠. 그다음에 이제는 분양권 같은 경우도 다 잡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다 적어내잖아요. 자금 출처까지 다 적어내요. 그거 전부 국세청이 자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탁 쳐버리면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만 조금만 안 내봐라. 다 압류해버릴 테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람 같은 거는 세액이 워낙 크니까 이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돼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한다. 이거죠. 세무조사가 하다가 아 이 사람은 고발시켜야겠다. 조세포탈죄로 고발해야 되겠다. 하면 범칙조사로 전환을 해요. 이 전환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이제 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오케이 하면 범칙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분명히 고발이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그것도 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유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걸쳐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래야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과세처분이라든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다 범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세무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로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데 무슨 로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축축축축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칙으로 전환시키지 말아달라. 내가 범칙으로 전환하지 않게끔 해 주겠다. 그러니까 돈, 현금 얼마죠? 달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해야 될 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런 정도 사람이면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 그런 거물들이 몇 안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거물들이 많았죠. 저 다닐 때만 해도 거물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물들도 감사를 두려워했어요. 단지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채업자, 사채업자 수익금액을 찾아야 되잖아요. 수익금액을.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겁니다. 수익금액을. 그러니까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 수익금액이. 이 사람 같은 거는 수익금액이 이자. 이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 이거는 대출금액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대출원금을 찾아야 돼요. 대출원금. 대출원금이 얼마냐. 액에다가 이자가 얼마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자 소득이 나오잖아요. 이자 수입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원금을 어떻게 찾았어요? 대출원금을 찾기 위해서 공증법인에 이 사람들이 150%씩 공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약소금 공증을. 그러니까 이 네 개 공증법인에서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받아냈다 이거예요. 받아내가지고 이거를 점다가 이 금액을 다 찾아보니까 한 4만명이 되더라 이거예요. 4만명. 4만명에서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를 추렸어요. 법인사업자를 추리니까 4천몇 명이 된 거예요. 일단 4천명이라고. 그러면 이 4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신을 보내요. 당신 지금 대출 금액이 얼마냐. 거기서 이자를 얼마를 줬느냐. 선이자를 얼마를 줬느냐. 연체이자는 얼마를 줬느냐. 하면서 이거를 점다가 국세청에서 4천명에다가 다 쏴요. 이거에 대해서 회신을 해달라. 그러면 국세청에서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 있고 회신하는 사람 있죠. 그 회신한 사람이 천명이에요. 천명. 그러니까 천명분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대부원금이 원금만 해가지고 원금만 해가지고 1조 1조 한 880억 되더라. 이거예요. 150%로 하니까 1조 한 6,600억 정도 되더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조 880억이 나오더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 이거입니다. 수익금액을 사채원금 1조 6,328억에서 1조 885억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러면 이제 16년, 17년도 2016년, 2010년 가령 예를 들면 2018, 201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연도별로 이렇게 찾아낸 거죠. 찾아내가지고 해보니까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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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50% 금액이 얼마고 이쪽은 원금이 얼마고 해보니까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율을 이자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자율이 선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12%가 되고 연체이자율은 더 높더라. 더 고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발하지 않을 정도 이자율이 10%더라. 해가지고 선이자액에다가 10%를 곱하니까 수입금액이 추계가 되는 거죠. 수입금액이 추계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수입이자가 이제 1088억이 된거죠. 1088억. 자 이제 수입금액이 나왔어요. 수입금액이 얼마냐? 1088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득금액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만큼이 이제 소득이냐? 이 소득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때 이제 뭐 저 같으면 이제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한다면 그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하지 말고 에 여기에서 점다가 천명 천명이 회신했지 않느냐 회신한 이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일단 이 금액은 실제조사 방법이다. 실제조사 결정이니까 이리 이 금액으로 수익금액 잡고 소득금액을 충분히 잡지 않겠느냐 예 이거는 매출 누락이니까 너희가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 대응경비는 너희가 입증해라 이거예요. 왜? 이거는 납세자 영역이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영역이니까 너희가 유리한 거는 네가 입증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금액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한들 너희가 대응경비 내놔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대응경비 내주면 빼주고 빼주고 하면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조사 결정으로 가자 이거예요. 실제조사 결정으로 가면은 이게 전혀 나중에 과세처분해서 패소할 일이 없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일 이런 식으로 추계조사로 가버리면은 추계로 추계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소득금액 기준화하기 위해서 기준경비를 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준경비를 곱해버리면은 주요경비하고 주요경비에서 빼주고 기준경비를 빼줘버리면은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에서 빼고 이거 주요경비 빼고 기준경비를 빼버리면은 이게 이제 소득금액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추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추계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추계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은 또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보지 말고 일단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게 추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득금액을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우락이라든지 무신고 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과세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 내부에서 실질조사를 해야 될지 추계로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안에서 다 고민하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4개 년도를 자 이제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가 이제 가령 이제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2019년이다 2018년 예를 들면 2017년 2016년 그러면 소득금액이 2016년에는 얼마 나왔느냐 사채에 이렇게 해보니까 한 43억 나왔더라 43억 나오고 어... 그 다음에... 34억 34억 그 다음에 여기 한 66억 88억이 나오더라 아 여기는 25억 나오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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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4억 이게 25억 이게 이게 세금 세액이고 이게 이제 소득금액은 이제 25억에 대한 소득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가 43억 이쪽에는 이제 138억 138억 그 다음에 286억 286억 그 다음에 이쪽에는 436억 이 사람의 소득금액이 이정도로 사기연도로 이렇게 추게만 그 납세자한테 실질 전주한테 그래도 불리하지 않게끔 해줬다 라고 하는 소득금액이 이렇게 추게가 나오더라 이거죠 애기에다가 갑하고 우리 공동을 했으니까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거를 2분의 1이에요 이 소득금액의 2분의 1을 해보니까 43억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곱하기 2를 해야 원래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갑 우리 공동을 했다 해가지고 2분의 1 지분씩 해가지고 2분의 1 지분씩 나누니까 갑에게 43억 138억 286억 아니 아니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갑에게 해보니까 한 203억이 나오죠 203억에다가 지방세 합하면 223억이 나오죠 그러니까 갑에게 213억 갑에게 223억 을에게도 223억 그러니까 200억대 세금 과세 사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과세 처분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되면은 종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되면은 종결을 해야 돼요 종결을 하면은 이 범칙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고발인 거죠 고발로 가고 그 다음에 종결을 하게 되면 과세 처분을 해야죠 과세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갑에게 223억 그 다음에 을에게 223억을 과세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고발하고 갑을과 을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일곱 명은 종범으로 이 사람들은 정범으로 조세포탈제의 정범 종범으로 고발하고 갑에게는 223억 223억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고 이거를 종결을 했어요 종결을 하니까 이 갑 물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내 재산이 223억씩 하고 내가 또 교도소 들어가고 이 정도면 교도소 당연히 들어가고 시력 나오죠 그것도 특가잖아요 특가 특가 보니까 특가 가중 처벌이 되니까 집행유예도 안 되고 벌금은 또 여기에 대한 벌금이 한 220억 정도 나와요 또 이렇게 두 배 이상 이렇게 세 배 이상 되버리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벌금까지 내버리면은 이 사람 같은 거는 재산 다 뺏기는 거죠 뭐 어디 숨겨놓은 거 있으면은 뭐 안 뺏기겠지만은 사채업자들이 대체로 그런데 이제 공부상에 어떻게 보면 보존 압류 했던 것이 161억 89, 한 90억에다가 한 250억 보존 압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이 사람 거는 잡아내죠 이 사람 거는 보존 압류를 못 했고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나 범칙 처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 거에요 종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이쪽에서는 고발이 됐으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이쪽에는 변호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세무사는 누가 나타나냐 변호사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변호사가 누군가를 끌어들이겠죠 어제처럼 변호사 세무사를 자기가 변호사가 세금 모르니까 세무사 끌어들이는 거에요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기가 그냥 평소 아는 인맥을 끌어들이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뭐 막 직전에 퇴직했던 정관들 찾아가서 끌어들이는 거고 이런 식이죠 이 사람들도 다 정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납세자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정관들 찾아가서 막 그 직전에 중앙지검이면 중앙지검 서부지검이면 서부지검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게 이제 서부지검으로 갔는데 그쪽하고 가장 관련된 담당 검사하고 가장 관련된 사람을 찾아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검사장 출신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총장 출신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직급 아주 높은 사람들 뭐 몇 학식 주면서 쓸 수 있는 그 재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장 출신하고 검찰총장 출신하고 뭐 그런 정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썼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과세 처분을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변호사 그 이전에 세무사 세무사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변호사를 쓰죠 이거는 이제 법무법인을 가야 되겠죠 다 정관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선수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 아 선수는 선수여야 된다 이거죠 왜 공직을 돌려야 되니까 공직을 돌릴 정도가 되려면은 정관 아니면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밑에서 일은 직원들이 아니니까 직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소리소문 없이 하는데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로비만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로비를 해야 되니까 위를 그냥 막 감싸가지고 어떻게 공직을 돌려야죠 용을 써가지고 용을 써야 되는 거에요 용을 그러니까 정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용을 쓰는 거에요 용을 공직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납사자가 돈을 많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게 혼자 먹겠냐 이거에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 마 혼자 먹겠냐 근데 저 공직에 있을 때는 돈을 줘도 아니 1, 2백만 원 가져와 가지고 그거 내 돈이니까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아이 그러면은 자꾸 성가시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 주려면 억을 주십시오 억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억 소리 나오고 그 뒤로는 일치 안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로 시험을 해 보는 거죠 사람의 그러니까 그 1, 2백만 원 해도 1, 2억 가지고 그 사람의 공직의 그 기계가 그걸로 바꾼다는 게 그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워낙 많은 공직자들이 존재하고 다 자기들 철학에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사고발 돼 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차분하게 행사사건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처분 행정사건 행정법원 사건을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사법원 사건이 한 두 파트 정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 사건은 한 파트로 해 가지고 나머지 세 파트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